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6.15 정신은 온대간대였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최악의 의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관 대화의 통로가 극히 좁아져 있어 이 국면을 슬기롭게 전환시키지 못하면 파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일수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이고 외교입니다. 그간 남북관 간에 많은 선언과 합의가 있었지만 남은 결과는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위협과 대결 뿐입니다. 왜 이럴까요? 남북관계에서는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한데 합의문, 선언문만 있었지 그에 대한 실천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남북 합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모으는데 한데 모으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6.15 20주년을 맞이하여 꽉 막힌 남북관 통로를 크게 열어서 파국 의기에 처한 현 남북관계를 대화협력관계로 회복하기 위하여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관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실천역이 담보된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회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북한 문제에 정통한 보수 야권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수 야권 인사가 대북특사로 적입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 사회의 진영 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정권의 변화와 부침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 비서실 사람이나 그의 준하는 대통령 뜻 범위 안에서만 협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 인사는 대통령 특사로서 당연히 대통령 뜻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이거니야 보수 진영의 의사까지 모두 포괄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특사 파견 과정을 통해서 여야의 정책 대립을 치유함은 물론 정부의 대북정책도 재조정해서 국민의 폭넓은 신뢰를 받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으로서는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북측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남관계에서의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사실이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번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보수 야권 인사와의 통로로 남북합의에 이른다면 이 합의 이행에 대한 담보력을 그 이전에 어떤 남북합의보다도 훨씬 배가시키는 효과를,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책 반대 진영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고려하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문제에 정통한 보수 야권 인사의 대북특사인명을 대범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담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